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사역 요즘 교계가 많이 소란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알고 보면 사단이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목사가 사단의 개교에 빠진 것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동요하고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사역이 있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 선교입니다. 선교하려면 선교사가 필요한 것 아시죠? 선교는 교회가 한 것도 아시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보내십시오.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이 부흥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목사님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죠.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은 재정이 없죠.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죠.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십시오. 시작만 하면 믿음 재정 용기는 주님이 주십니다. 목사님은 알고 있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어느 목사님은 예본명을 데리고 개척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지금은 파송 후원 선교사 140가정이 넘는 큰 교회가 되어 지금도 선교 제1주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복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와 같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hip 이订 $15.000 전용 한 agentах